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이번 영상에서는 식당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여기는 도르소 두로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또 카포스카리라는 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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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음식을 먹어볼 건데 기대가 많이 돼요. 베니스에서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도널로가 있네. 아, 여기 도널로 파티체리아인데요. 여기 되게 맛있어요. 티라미스도 되게 맛있고, 전통 오래되고. 여기 레스토랑이 오소토 오소프라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데요. 오스트리아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고요. 오소토는 아래를 얘기하라고요. 오소프라,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에서 먹을래? 위에서 먹을래? 레스토랑인 거예요. 재밌죠? 여기 메뉴가 있어요. 레스토랑은 거의, 웬만한 레스토랑은 밖에 다 메뉴가 보입니다. 메뉴는요. 안티파스티라고 전체 요리. 그 다음에 프리미 피아티라고 첫 번째 요리. 세컨디 피아티. 두 번째 요리에요. 전체 요리는 입맛을 돋보기 위한 거. 그 다음에 프리미 피아티는 스파게티나 피자. 그 종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컨디는 고기 아니면 생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콘토르니가 뭐냐면 이게 그냥 밑반찬이에요. 그냥 뭐 샐러드라던가 아니면 뭐 감자튀김이라던가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레스토랑이에요. 이 레스토랑에서 우리 식사를 할 겁니다. 짭질로 여보는 이 갈래 예술의 생기와 네어리즈입니다. 그리고 뭐해? 이놌크 같긴 했는데 바로 바닷스에 비오다. 바닷스에 비오다. 다음은 네, 파이셔어, 사짐итель. 네, 파이셔어, 밀리오, 네네. 알게... UBM HK,이거이좋issimo. 마이짔어는 watching? 네. 파이셔어 다리를. 오케이. 파이셔어, 파이셔어, 군것같은 바이셔어, 호랑이 맥브라이셔어? 맨 봄 맨 봄 이제 아코넛라메 아코넛라메 바스타코스 바스타코스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